안녕하십니까 송서울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이 지나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강화되다 보니까 많은 현장들이 오픈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공급하는 포스코건설에서 시공되고 현장 이름이 더샵광주포스트 아니죠 더샵광주포레스트 현장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명이 더샵광주포레스트 그리고 위치가 광주광역시 북구문흥동 876-6번지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리고 아파트가 907세대인데 84제곱미터 101,21,131 그러니까 중대형 평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오피스텔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84실이 공급되는게 특징으로 보이고 층수가 의외로 조금 높아요. 35층 아파트 6개동 오피스텔이 1개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투시도를 보는데 참 투시도는 항상 멋있습니다. 이번에 조감도인데요. 단지 살짝 오른쪽 편에 다른 현장이 약간 보이고 있는데 한번 차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항공사진인데요. 더샵광주포레스트가 흰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고칭아파트로 보이는 공사중인 현장이 보이는데 서희스타일스 현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도상에서 광주시내 전체를 살펴보니까 동광주IC 근처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강역지도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쿠아 더샵광주포레스트 현장은 가쿠아 신주거타운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6천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쿠아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한 750미터 정도 나오다 보니까 가깝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단지 배치도인데요. 큰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보이고 그 중에 한 동이 오피스텔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인데요. 84A타입 최고 분양가격이 4억 7천6백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코 만만한 분양가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중도금이 무이자라는 점이 특이하군요. 이번에 인근에 기존에 공급했던 가쿠아 동 센트럴파크 서이스타일스 현장인데요. 2018년 2월 1일 분양됐다고 나오고 평당 분양가격이 905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84타입이 3억 6백만원 정도 그리고 1순위 경쟁률은 약 4대 1 정도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도샵, 광주, 프레스트 현장이 분양가가 다소 높게 나온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보다도 8월이 지나면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현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전에 놀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청약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소울TV였습니다.